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손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손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row 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에이티세븐 row 를 좋다. 한국말 노 하고 로 하고 발음 비슷하죠. 움직여요. 배를 물을 가로질러 노를 가지고 당신은 배워야 해요. 노 젓는 법을 에이티에이 로우 열 줄 나온 어 니트 라인 한 단정한 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이거 젬플 어 로 오브 하우지스 한 줄 집들이 있는 그 집이 쭉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넥스트 로 보시면 젊은이 도이치 뭐 게르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드 잉글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런 말들은 아주 옛날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뭐 도이치 그 도이치가 현대에서 어느 나라죠. 네덜란드. 예 그래서 뭐 저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제 나이들이 많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4강까지 이끈. 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왜 영어를 잘하냐. 그래서 한국인들 선수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입니다. 네덜란드하고 네덜란드어가 영어의 현대에서는 가장 가까운 말이고 그리고 두번째로 가까운 말이 젊은이 독일어라서 그분이 영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of uncertain region. Perhaps of German region. Related to Dutch and German region. Next. Eternal stage입니다. 로가 로 가로지르다. 수나 문자가 가로질러 배열됐다. 해서 줄, 열 이렇게 씁니다. 로가 보시면 노로 배를 졌다. 노적기, 배놀이, 그리고 뭐뭐에 줄을 세우다. 줄, 열 이렇게 씁니다. Next. Picture and final stage입니다. 로가 로 가로지르다. 수나 문자가 가로질러 배열되다. 줄, 열 이렇게 씁니다. 보트가 줄을 따라서 가상의 줄을 따라서 쭉 간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You should learn to row a boat. A row of horses.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87. Row. Verb. To move a boat through the water with oars. Example. You should learn to row a boat. 88. Row. Noun. A neat line side by side. Example. A row of houses.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87. Row. Noun. A neat line side by side. Example. A row of houses.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87. Row. Verb. To move a boat through the water with oars. Example. You should learn to row a boat. 88. Row. Noun. Need lines side by side. Example. A row of houses. A row of houses. Have a nice line. You should learn to row a boat. To move a boat through the water with oars. Example. You should learn to row a boat. 88. Row. Noun. A neat line side by side. Example. A row of houses. Have a nice day.